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오랜만에 공지사항 하나 올리려고 이렇게 짜란나고 나타났어요 구독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조회수도 많지 않겠지만 가끔가다가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댓글 보다 보니까 작년에 필기 합격하신 분이 실기 관련해가지고 저를 찾으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그거 보고 뛸 듯이 기뻤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한 분 계셨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내가 2021년도에 강의를 설렁설렁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구나 라는 뿌듯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은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지하 한 3만 2700층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필기 특강이나 하고 실기 특강이나 하고 작년에 수강생분들 계시니까 그런 특강들이나 진행하면서 교재를 좀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어업체에서 같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고맙게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픈 일정 이런 것들 협의를 하고 왔는데 아마 오픈은 1월 중순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서 접수가 필기 1회 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이잖아요 1월 24일부터 시작인데 아마 그 전에 오픈이 될 거다 막 얘기가 오가면서 강의는 계속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1과목은 끝났고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19강 오늘 강의를 찍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오픈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저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셔서 저랑 같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는 거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쓸데없는 자격증 만들지 말고 저랑 같이 쓸데있는 자격증 만들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개발을 진행을 했잖아요 다 개발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갔을 때 실무에 갔을 때 개발자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실무에 갔을 때건 정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만들어보자고요 저는 그냥 자격증 따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아요 그러려면 그냥 문제나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쉽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실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려워요 사실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이다 근데 이 넓은 범위가 실무에서 전혀 쓸모가 없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실무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써왔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어떤 회사건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왜? 4차 산업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을 자격증으로만 보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따야 되지만 그거 외에 실무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쓸데 있는 자격증 만들자고요 쓸데 있는 자격증, 쓸데 없는 자격증 말고 쓸데 있는 자격증을 같이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쓸데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오픈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굉장히 어렵죠 필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시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말이건 뭐건 매일 나와서 하루에 한 강씩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또 엔잡에서 엔잡이라는 사이트에서 짤 안나고 정보처리 기사 강사로 나타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쓸데 있는 자격증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지영상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저는 얼른 강의 찍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웃는 얼굴로 우리 언젠간 웃는 얼굴로 다시 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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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